...분들이 후보에 다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이수혁씨 수상자 발표해 주시죠 네 2016 Mnet Asia Music Awards 여자 가수상 수상자는 네 정말 매력적인 가수분이죠 태연씨입니다 한 번 쏟아지는 너를 보다 선명했던 그 시간을 멈춘 채 추억에 젖은 채 아름다웠던 너를 그려있는 랩 아 높네요 아 네 우선 제가 올해 굉장히 많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항상 좋은 곡을 작업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많은 우리 스태프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제 목소리 찾아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 덕분에 오래오래 노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음악으로 보답해 드리는 태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